네, 소리가 지금 다시 잘 들리시죠? 자,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리포서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 사도행전이죠. 빌리포 교회에 있던 일이라서 제가 빌리포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반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전도여행 중 바울사도의 두 번째 전도여행 중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 팁백을 받은 바울사도와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빌리포에서 귀신들려 점을 치던 여인을 고쳐준 일로 모함을 받아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 이후에 이들이 깊은 감옥에 앉아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너무 노랗게 나오죠? 얼굴이 좀 낫나요? 더 그러냐 혹시 커튼을 좀 쳐주시래요? 얼굴이 이렇게 좀 그림자도 있고 좀 입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밝기만 하면 더 어두운 거야? 이 정도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화면상에서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읽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주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 여전히 맞은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이 있겠죠. 한두 대 맞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채찍으로 맞으면 저는 채찍으로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당했던 체벌들을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낯설어요. 낯선 지역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가서 이렇게 경찰만 만나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도 캐나다 살 때 교통신호 한번 어겨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랑 이게 신호체계가 달라가지고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신호에 좌회전을 했거든요. 그때 한번 경찰이 오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경찰만 만나도 무섭습니다. 외국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낯선 지역의 감옥에 완전히 갇힌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도 있을 텐데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교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을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이고 나라다 라는 곳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바울사도와 신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고통이 다스려야 되고 불만이 다스려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전도서닷컴에 박정현 목사님 오셨었네요. 시간을 거슬러서 주전 586년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과 신앙의 지도자라 지칭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지리적인 영역에 기초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던 당시 남유다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나라들이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 지역적인 신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신에 대한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늘 확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 것과 같은 이유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토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했었죠.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요나의 실수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를 통해 주셨던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이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으로까지 인식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개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실 준비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포로살이를 하러 간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들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바빌로니아 왕인 그 너부가네살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죠. 당시 고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차의 변화 못지않게 꿈을 통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부가네살왕이 하도 답답한 마음에 왕궁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점성가들과 주술가들을 부르죠. 우리가 흔히 박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꿈꿈을 맞춰보라 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당연히 아무도 대답을 못했겠죠. 함부로 입을 눌렸다가는 거짓말을 한다고 뭐 가짜라고 하면서 이제 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너부가네살왕은 답답한 마음에 아무도 못 맞힐 경우에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가들, 주술자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다 쓸모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명력에 한순간 목숨이 다 날아가게 된 이들은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남유다 왕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너부가네살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내려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의 이 고백이 단순한 꿈풀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빌로니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세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비단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동시대를 살았던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역시 풀물불을 앞에 두고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선포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염려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몸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그런 나의 생각들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나의 그 감정이 분노의 그 감정들이 혹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처절한 패배와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스스로 낙심하면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몇 주 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귀신을 내어 쫓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느냐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들 이런 것들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히 바울사도와 신라가 갇혀있던 깊은 감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두컴컴하고 희망도 없고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따르면 스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가장 깊은 곳에 가뒀다고 했으니까요 지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들이 바꾼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주수들이 그 찬양과 선포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빌리뽀 당시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유대인 커뮤니티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감옥에 갇혔던 이들 대부분도 아마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비유대인들 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그들이 감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감옥에 갇힌 자가 전해준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독일의 양심 이라고 불리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에 한 작곡과 곡초를 붙인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교회들이 히틀러의 폭압에 굴복해서 히틀러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때 보네포 목사님은 미치광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글들 통해서 히틀러에게 계속 관기를 들다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자신을 위한 선택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선택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21살 대단합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다 그래요 이후 한창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자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강의와 연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런데 신변의 안전은 물론이고 신학자로서의 영예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그가 한 모임에서 한 자리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다 미국에 온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 나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우리의 생각에는 미국의 안정된 자리가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좋은 곳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좋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고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그의 마지막 글로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요 천국의 한 열매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만 지는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악독한 자들이 짓는 형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은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지지마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자실의 계심으로 그 끔찍했던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리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깊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는다 해도 또는 죽음의 압박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결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좌우된다 말씀하지 않았고요 결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깊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바울사도의 그 이야기들처럼 오늘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서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신 부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건들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 불평이 나오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평하는 게 당연해 일종의 방정식처럼 공식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이제는 그 훈련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만으로 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끊임없는 생각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을 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말을 내뱉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갖도록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본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러분의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훈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바꿔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는 연습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염려왕국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 왕국이나 욕망의 왕국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삶의 결단들을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한 질문을 한 번 던져봅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생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한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늘었지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우리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좋은 상황 가운데 좋은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선하심임을 우리의 시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찬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에 명과 암은 갈릴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은 나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 또한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한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들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와 관계 가운데 그 공동체 안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슈건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의 훈련을 바꾸고, 생각의 훈련을 바꾸고, 감정의 훈련을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좀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코람세스님, 그 다음에 우리 전수사닷컴에 박정현 목사님, 또 그 이외에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